우리 삶에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합력에 선을 이루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일을 통해 내가 잘못했지만 이걸 통해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용서하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준비 다 해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이루어주셔서 그래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떡해 그리고 기도 응답할 때 없다고 못 무림치마 그건 어리석은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영광 가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